안녕하세요. 쇼부자의 테마상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테문은요. 짠! 타컬 베일리에서 나왔어요. 레몬 오일 폴리쉬인데요. 얘는 지금 가격이 기본적으로 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오일 피니쉬 여러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얘는 자연 유래 레몬 오일로 구성이 된 제품이고요. 보습도 물론이고, 그리고 세정력까지 갖추고 있어가지고 악기 컨디션 관리할 때 뭔가 되게 최적의 선택?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오일입니다. 그리고 잔향도 좀 은은하고 상쾌한 잔향이 좀 남아요. 그래서 좀 뭔가 기분도 상쾌해지는 느낌 그리고 정말 폴리싱을 했다는 그런 느낌의 피니쉬를 남기는 그런 제품입니다. 왁스로 되어있는 거 아니고요. 실리콘도 없고요. 석유화합물도 없고요. 유해용매도 사용을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 유해한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천연 오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손이 이제 직접 닿는 지판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도 이제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판이 이제 건조되거나 뭔가 손상이 있는데 그것도 방지하고 이물질을 껴도 이제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폴리쉬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 이제 안에 보면요. 지금 까면 안에 노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일이 나오는 노즐이 있는데 원하는 만큼의 오일을 적당량을 이렇게 똑똑 떨어뜨릴 수 있게 이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지 노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이 굉장히 손쉽다. 네 이런 점 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오일 제품은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푹 나와가지고 좀 뭔가 되게 더 사용할 때 상쾌함 보다는 아 되게 꾸덕꾸덕한 그런 폴리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제품의 상태나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즈우드랑 에보니 재질의 지판은 사용할 수 있지만 메이플 지판은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메이플 재판 가지신 분들은 다른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즈우드나 에보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커 앤 벨리 레몬 오일 콜리쉬 제품 70이에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저는 무나에 세웠습니다. 다른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神 chaîne에 연락을 받고 stuck을 것 같네요. 하지만